한글자막 by 박진희 두부 항모와 수 한 사발에 마냥 행복한 아저씨와 한 종 가득히 주껍나물에 와 여기 사람 진짜 많네요 이게 방어인가 보다 대방어 대방어 대방어죠? 15,000원 15,000원 이게요? 15,000원 25,000원, 3마디 받은 거 15,000원 다 나야 돼 저희 서울에서는 이거 엄청 비싼데 15,000원 뭐 해서 먹어요? 이거는 구워드셔도 되고요 알조라 드셔도 되고요 지금은 고등어보다 이게 더 맛있는 기절이에요 아 하나 해가세요 이야 와 전복 엄청 크네 와 와 5년산이요 5년산이요? 8만원 8만원? 이렇게 해서? 네 아 사이즈별로? 네 이름이요 네? 이름이요 제 이름이요? 네 제 이름은 이기현이에요 이기현 네 잠깐 있어 보세요 와 이거 전복 엄청 크죠? 어 그러네 이렇게 8만원이래 몇 마리야? 둘 둘 둘 하나에 만원인 셈이네 와 여기 무너져 있어요 한번 구경하세요 괜찮아요? 괜찮아요? 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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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크다 이게 2kg밖에 안 돼요? 저 살짝만 들어봐도 돼요? 아 그럼요 2kg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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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리비안 해적 그거 같아요 우와 문어야 2kg 엄청 무거워요 근데 우와 오늘은 연하고 맛있는 거예요 예 이거 돌 문어죠? 찬문어 찬문어 난 돌 문어는 안 해 동해로는 찬문어 아 이 문어는 연하고 부드러워 알겠습니다 어머니 많이 파세요 저희 안쪽에 구경 좀 할게요 네 와 여기는 진짜 없는 게 없네요 그렇지 여기 해산물 좋아하면은 진짜 여기 오면 들려서 싹 사가면 되겠어요 집에서 먹으면 싸고 어 많은 이런 데 오면은 사람들이 진짜 열정적으로 살잖아 그렇지 그렇지 항상 난 그런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요 언제 나오세요? 아니요 오히려 멀리서 왔어요 충청도에서 왔어요 충청도에서 왔어요 충청도에서 왔어요 충청도에서 왔어요 충청도 중청도 얘가 왔어요 너희가 왔어요? 어머니 오늘 뭐 장 보셨어요? 오늘요 여러 가지 많이 샀어요 젓갈도 사고 네 지퍼도 사고 뭐 많이 샀어요 홍합도 세상에 모든 게 여기 있죠 사랑도 계기로 가득하죠 어느새 가슴 속에 채워져 가면 저는 모두 공짜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